인천 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연보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고협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도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임산부 탑승 차량도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